음악 안녕하십니까 SIB 불교 교육방송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1집 미수가 머무는 떠락 두 번째 시간 정관입니다 제1장 소중한 아름다움 아득한 맑은 하늘 텅 비어 고요한데 막막한 불안개 허웅의 출렁이고 하늘과 물 한데 어우려 한빛이 되거니 그 것이 어둠에든가 가을달 갈대 꽃이 함께이구나 우리는 모두 불행하든 행복하든 결국 한마음의 작용이고 잘 살든 못 살든 산에 살든 물가에 살든 저선길 가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세상 벙내 툭툭 털어 떨어버리기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다 온 힘을 다하여 밧줄 껏을 잡고 덤벼라 뼛속 깊이 파고드는 차가움을 겪지 않고서야 어떻게 짙은 매화향기를 맡을 수 있어리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이 다 행복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가다 보면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서러움에 목이 매일 때도 있겠지요 때로는 괴로움이나 고난 그리고 눈물까지도 아름다운 빛으로 성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보면 조금 더 힘들 내쉬고 우리 모두 불행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행복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그동안 정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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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